안녕하세요. 이태희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같이 블록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는데요. 블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첫 번째 문제처럼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면이 어떻게 생겼나? 정면으로 봤을 때, 측면으로 봤을 때,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면이 어떻게 되는 측면도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또한 여기 넓이가 얼마큼 되냐, 이렇게 겉넓이 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블록이라고 하면 저희가 쉽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블록이라고 하면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만들어 보는 것과 저희가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 생각하는 경우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만약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블록을 직접 만들어 보시고 아, 정말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겨서 이런 개수가 나오는구나 파악해 주신다면 자꾸자꾸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조금 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실 텐데요. 블록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개수가 몇 개이냐? 라고 했을 때 뭐, 개수 세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봤을 때 여기가 세 개씩 있기 때문에 아, 세 개씩 있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줄줄이 네, 이렇게 세고 나머지 두 개 있는 부분은 두 개, 두 개 그리고 한 개, 한 개 있어서 여기 있는 부분을 다 더하는 방식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저희가 방금 같이 샜다면 더기가 좀 많이 있겠죠? 그러므로 저희가 가로, 세로를 이용해서 아, 여기가 네 개고 여기가 세 개구나 한 층에 열두 개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는 한 층에 열두 개인데 여기 두 개 부분이 빠졌죠? 그러므로 저희가 열 개구나 그 다음에 저희가 맨 위에 층, 3층 같은 경우는 지금 열두 개에서 총 하나, 둘, 세 개 앞에 공간상에 있는 세 개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은 네 개 총 네 개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여덟 개다 이렇게 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30개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세는 것 뿐만 아니라 조금 빈 공간이 눈에 확실히 보인다면 한 번에 세는 게 당연히 편하겠죠? 그러므로 아까 걸 응용해서 가로, 세로와 그리고 높이라고 하는 애까지 같이 곱해 주셔서 하면 저희가 전체의 개수가 나오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여기 앞에 있는 부분들 좀 빠진 부분이겠죠? 빠진 부분 이 여섯 개를 빼주면 결국은 똑같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총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이 세 가지 방법이 아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험생들 본인이 푸는 방법이 맞아야 됩니다. 아 이게 방법이 좋다고 하는데 아 난 이게 불편한데 그러면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분들께서 상황에 상황에 맞춰서 조금 방법들을 연습해 주시고요.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2번 문제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도형이 조금 1번보다는 확실히 많죠? 네 이렇게 생긴 경우는 저희가 세 번째 푼 것처럼 이렇게 상자 전체의 개수를 센 후에 공간상의 빈 부분에 애를 빼면 정말 어려운 문제겠죠? 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세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아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로줄, 세로줄 계산해도요 빈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다가 분명히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직접적으로 세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척대고 그냥 보이는 거를 이렇게 세다 보면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런 건 조금 부분적으로 차라리 이쪽 줄에 있는 라인을 한 덩어리 그리고 이쪽 줄에 라인을 한 덩어리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이렇게 보이는 줄 라인을 갖고 개수를 세주는 게 조금 더 현명하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블럭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없죠. 다 아십니다. 수험생 분들도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저희가 블럭 개수를 빨리 세야 되겠죠? 그러려면 문제마다 아 이렇게 풀어야지 보자마자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구나 그거를 딱 파악해 주시는 게 요령이겠죠?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열 개, 열 개가 되겠죠? 혹은 이런 식으로 아홉 개 부분에서 하나가 추가됐구나 그리고 하나가 더 돼 있구나 라고 개수를 세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모양 아 지금 얘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밑에는 세 개, 두 개, 한 개 세 개, 두 개, 한 개를 더하는 꼴은요. 저희가 6이죠? 그리고 네 개, 세 개, 두 개, 한 개 더하는 꼴은 10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매번 하기가 귀찮죠? 그리고 간혹 실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3, 2, 1이구나 아 여섯 개네 4, 3, 2, 1이네 열 개네 뭐 5, 4, 3, 2, 1이네 저희가 열 다섯 개네 볼 수 있겠는데 굳이 굳이 하나만 외우고 싶다 그러면 얘를 추천해 드리겠죠? 왜냐하면 얘를 기준으로 아 4가 빠지면 6이 되고요. 그리고 5가 더해지면 저희가 15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4부터 1까지 더하면 기본적으로 열 개가 되는구나 라고 정도는 외워주시고 들어가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여섯 개가 나왔죠? 그리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세 개 세 개가 있고요. 지금 하나, 둘, 세 개 여기가 세 개까지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 부분은 총 저희가 아이고 여섯 개가 아니죠? 아홉 개죠? 아홉 개 아홉 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아 제가 말한 부분이겠죠? 지금 1단, 2단, 3단, 4단입니다. 당연히 열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 부분은 저희가 쭉 봤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겠고 여섯, 일곱 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수 지금 일곱 개, 저희가 열 개 그리고 아홉 개, 여섯 개, 열 개를 총 더해주셔서 답은 42개 1번이다. 이렇게 셀 수 있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랑 일부러 확연히 다른 유형을 넣어놨기 때문에요. 이런 스타일로만 연습해 주신다면 뭐 뒤에 있는 문제들도 거침없이 풀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겠죠? 네, 3번 문제입니다. 3번은 아 이제 이 정도 문제는요. 쉽습니다. 뭐 거저죠? 눈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냥 뭐 저희가 개수를 세는 게 훨씬 더 편하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던 3, 2, 1이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 여섯 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네 개가 나왔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세 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13개가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스타일상 조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렇게 또 안 푸셔도 아 지금 1층에 아 저는 얘를 우선 3층인데 3층에 한 개가 있구나. 그리고 3층이 있다는 것 자체는 2층까지 도형이 쌓여 있다는 거겠죠? 그러므로 한 개 아 이 줄 말고 이제 새로운 줄만 세 주시면서 옆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는요. 여기 있는 줄 말고 여기만 추가되겠죠? 2층에는 두 개가 있네요. 그리고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열세 개가 나온다. 이렇게 개수를 셀 수도 있습니다. 개수 세는 방법은 되게 무궁무진하겠죠?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수험생 분들에게 맞는 방법을 빨리 찾는 방법이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13개로 볼 수 있겠고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요. 줄줄이 되는 게 좀 편하겠죠? 그럼 뭐라고 봤을 때 아 기준이 되는 거 확실히 보이는 걸 먼저 체크해 주시고 아 네 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개를 기준으로 높이는 정해졌죠? 나머지 네 개 있는 거 이런 거 뒤에 있는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수를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가 세 개 그리고 여기가 두 개 있겠네요.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제가 봤을 땐 여기죠 지금. 여기 안에 도형이 채워져 있는지 안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채워졌다면 채워졌다면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야겠죠? 비어 있기 때문에 이쪽 줄에 있는 라인의 도형들이 보이게 된다. 혹은 이쪽 이쪽은 당연히 보일 거고요. 여기 부분이 보이게 된다. 라는 부분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네 개가 있고요. 여기가 세 개가 있겠죠? 4 3 12가 돼 있고 여기 부분이 하나 빠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네 직접 세우신다면 지금 저희가 아까 생거처럼 4 3 4 라고 써주시고 보이는 부분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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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 하나 두 개 이렇게 세우셔서 괜찮겠죠? 지금 아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애가 있고요. 얘 라인은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만 안 해주시다면 뭐 개수 세는 데는 그런 큰 문제가 있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2번 2번이 되겠고요.